25회 큰용 꿈의 음악회 페스티벌 팔공산 갑바위 가을 단풍축제 열린 음악회 후원은 섹스포 전문자 모카악기 애니아 탄소보일러 영남 매일시문 장소는 팔공산 갑바위 가는 길 4주차장 입구입니다 특살무대 소원성취 영산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금부터 여러 가수들이 출연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 멀리서 그래도 이 큰용 꿈의 음악여행 우리 특비라 단장님 큰용 단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서 큰용 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참 많이 오셨네요 오시고 여기는 대구 팔공산 갑바위 길 입구죠 오늘 저희들이 803 가을 단풍음악제 큰용 꿈의 음악여행 제25회 오늘이 공연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이 저희가 600 예차죠 네 오늘 마지막 우리까지 MC 우리 진행해 주신 최경희님 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리되신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바라면서 오늘의 공연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최경희님 수고 많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